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나 3.1영성원 원장 예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 더 깊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서로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 왕의 가장 이상적인 신부의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서 변화된 신앙의 한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설렐문과 설렐미 여인의 깊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진전을 다룹니다. 첫 해 설렐미 여인은 설렐문 앞에서 강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설렐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얼굴은 볕에 끌려 시커멓고 외모로도 벌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렐문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설렐문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데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야요 슬렐미가 설렐문 앞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다고 말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아있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서 나도 기름은 인도산에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향유를 가르칩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강한지 뚜껑을 열어놓으면 마치 향기를 토하는 것처럼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설렐미 여인은 자신에게서 발생되는 향기가 모두 설렐문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설렐미는 고난받고 연단받느라 외모가 형편없었죠. 하지만 참신앙의 가치를 알아주는 슬렐문 때문에 나도 양같이 아름답고 자신있는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는 것은 여인들이 먹거리처럼 해서 가슴 사이에 두는 향주머니를 말합니다. 이것은 설렐문의 사랑 때문에 설렐미 여인이 겪은 고난의 흔적은 모두 지워져버리고 오직 아름다운 냄새만 난다는 은유죽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은 엔게디 포드원의 고베라와 같다고 한 것은 그 사랑의 장소에서 슬렐미 여인이 자신을 되찾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에 설렐문의 답변은 슬렐미 여인의 눈에 대한 극찬이었습니다. 네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마 설렐문이 보기에 슬렐미 여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눈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형제들로부터 외면받던 그녀의 눈은 사나웠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슬렐미의 눈이 비둘기의 눈처럼 전혀 공격지게지 않고 온순하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은혜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눈을 상징합니다. 모든 죄를 사안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라 하겠지요. 게다가 설렐문이 자기들의 침상이 푸르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사랑이 젊고 싱싱함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썩거나 무너지지 않을 백향목 둘보 잔나무 석가래로 만든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질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신기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티에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답고 강한 향기를 품어내면서 이것이 모두 설문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 술남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의 눈같이 어여쁘다는 극찬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티에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